해주 Gaz spirituality 토니아 도심이 영상에서도 보이는데 그 롯데 유피아 포즈에 뭉클략ح축입니다 자신있는 포즈에서 차애대로 패대로 왼쪽부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뭐가 있나요? 할로위드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작품 속 코스만 어찌는 모습과 달리 요티비에서는 의외의 혼합미를 발상하면서 자연인 장혁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요지에서는 엉근진 바다에서는 무장해제 반전이는 장혁씨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무장해제는 미소 보여주면서 한번 포즈를 취해주실까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뒤쪽 손 좀 봐주세요 뒤에도 파이팅 넘치는 포즈 해주시면서 차례대로 왼쪽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른쪽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태어날덜에서 훈련판에 이어서 요트까지 접목하러 요트 원전의 버빙이에 도전하셨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 눈발비의 약한 모습을 보이며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친 파도가 결과를 펼친 최연인씨의 파란환자한 요트 보험기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보면서 멋진 포즈가 한번 취해주실까요? 오른쪽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요트 체지를 선보이며 양성 활약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수요씨는 요트 원전의 버빙이를 통해 자신이 모험을 즐기는 타입이라는 걸 또 깨달으셨다고 하네요 어떤 과정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데 또 막내시니까 상큼 발랄한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른쪽도 가주시고요 가운데 왼쪽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유지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번 유튜버 선대 더우 인기위에서 요트 세인척도 요트 공식자 대원들을 요트 엔리티로 만들기 위해 애써주셨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선생님 계셔도 너무 대변한데 시그니처 포즈가 있으시다고 해요. 또 하나, 언제 포즈 있을까요?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 흑원에서 화연까지 화연을 함께한 요트사람의 투력퇴격 행위와 유쾌한 팀워크가 기대되는 힐링과 맥북을 얻는 이들의 첫 요트 화연을 기대해 볼게요. 오랜만에 또 단체로 모였으니까 우선은 요트 원상대 더 미니미의 잘됨을 기원하는 파이팅 포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왼쪽 보고 파이팅 포즈 부탁드려요. 좀 더 붙어주세요. 이어서 가운데 부탁드리고요. 밀착 좀 해주세요. 붙어달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손장님이 보여주신 포즈가 잘했다, 분, 오케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포즈도 다 같이 한번 취해볼까요?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단체 포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왼쪽을 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공동 인터뷰 자리가 세팅될 동안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요트원 덕대 법이 길이를 이끌어갈 수령센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